여기는 신림력에서 한 800m 거리의 지상층 운영입니다. 3m 30m하고 여기 이렇게 좀 3m 30m, 3m 20m, 1000m 45m의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1000m 45m의 도시가스까지 포함. 1000m에 한 500m에 50m 관리비 포함.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일단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